학교 사람 글짓기 대회 다 장묘상이네요 한 개월이야 넌 이거밖에 이거 보기 전에 나는 학교에서 이런 아이였다 저는 딱히 뭐 PR을 할 게 없는 게 반에 있나 없나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그럼 본격적으로 학교생활기업부를 파헤쳐 보도록 할까요? 독서감성화 그리기 그리고 교내 과학 독후감 쓰기 교내 로봇과학 탐구대회 학교 사람 글짓기 대회 다 장묘상이네요 한 개월이야 넌 이거밖에 봉사 출경하나 봉사를 굉장히 좋아했던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 이거 지금 들어도 무슨 일 사측연산이 뭐죠? 사측연산을 몰라? 아 또 어떡하죠 시간을 유익하게 잘 활용할 줄 알며 본표 달성주의 노력함 정확하게 통째로 보면 공부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친구들은 그냥 중학생 걸로 한번 가보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게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차훈 2학년 때 독서 성경교육이 2시간인데 성교육만 4시간 아 이게 3학년 때 진로교육이 2시간 성교육이 4시간 그래서 이렇게 바르게 정작되죠 과묵하고 온수한 성격으로 내성적인 편이며 사교성이 요구됨 사교성이 요구됨 밴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몰라요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손씨가 고등학생 때 성교육을 10시간 인수하셨죠 1학년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목표의식이 뚜렷하여 학기처부터 관련된 학과 노력하면 학학부님과 밖에서 등장하고 누구보다 몸을 사리지 않을 정도로 연만의 열정을 지니 학생 자 기타의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붓다 붙다보니 붙다 종교가 지금의 열정과 노력을 변치 않고 더 힘써 쏟아붓는다면 매우 훌륭한 뮤지션이 될 수 있을 거라 크게 기대되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임 플랜이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3학년 대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바 자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구체적이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목표에 매진하다 보니 학교와 학급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면이 있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죠 자 창원혜태 선생님에게 연상평자면 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현철쌤 안녕하세요 훈입니다 저 때문에 마음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죠 정말 저 너를 위해서 엄청 많이 힘써주시고 힘써주시고 너무 잘 알고 그만큼 신경 써주신 만큼 이제 선생님께 좋은 제작이 어떤 저인만큼 더 좋은 음악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고객안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죠 네 초중고 생활기록부를 봤는데요 일단 저는 사실 되게 좀 겁이 많이 났는데 생각보다 선생님들께서 따뜻한 말씀을 많이 남겨주셔서 그게 너무 약간 좀 감동 아닌 감동이었고요 월천초등학교 월천초등학교 월천중학교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나온 학급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저희 두월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암초등학교 고암중학교 덕교고등학교 나온 모든 학급 친구들 그리고 거기 계신 선생님들까지 저희 두월간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에 어떤 콘텐츠로 들어오는 대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리쥬 아리쥬 아리쥬